이스라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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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남자친구에게 뭐 그만 만나 헤어져 문자를 받았을 때의 느낌같은 하아 이제 뭐 이제 어떤 허전함이 생길 거 아니야 여보 고맙다 실제로 여자친구랑 헤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받아들이긴 해야겠는데 싫은거죠 인정하고 싶지 않은거죠 왜 우리는 헤어지고 싶지 않은거죠 왜 우리는 헤어지고 싶지 않은거죠 도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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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하고싶은 말이 있는데 도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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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영